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에 군의 배치를 반대하는 의성지역주민단체가 이틀째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. 의성 신공항 반대 주민단체 400여 명은 오늘 오전 의성군청 앞에 모여 화물터미널 없는 신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며 상복을 입고 상여를 맨 채 종합운동장까지 행진했습니다. 어제 오후에도 지역 노인단체 600명이 의성군청 앞에 모여 대구시를 상대로 의성의 항공 물류기능을 갖추기로 한 신공항 공동합의문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.